이번 시간은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인터넷 주소 체계는 시험에 매회 나온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IP 주소를 볼까요 IP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라고도 하고 IP 주소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이는데 이 IP 주소는 크게 IPv4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차세대 주소 방식인 IPv6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거에 대한 서로 비교하면서 그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IP 주소의 종류와 형식을 좀 알아볼 텐데 사실 이거는 IPv4 방식의 주소와 형식입니다 이해 되셨죠 IPv4의 주소 방식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그리고 D 클래스, E 클래스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특히 A 클래스를 좀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255.0.0.0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빛이 8비트로 이루어져 있죠 8비트로 8비트니까 이 8비트는 어떻게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요 2의 8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얼마입니까? 256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256인데 0부터 표현을 하니까 어디까지 쓰는 거예요? 255까지 쓰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총 256개인데 0부터 쓰니까 255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것을 보면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이것은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호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0 0 0 3개가 있는 것은 호스트 아이디가 됩니다 호스트 아이디는 2의 8승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죠 2의 8승이 3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2의 24승이라고 보는 거죠 2의 24승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냐면 약 이거를 고쳤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의 4승 곱하기 2의 20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2의 20승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6이죠 그 다음에 2의 20승은 얼마입니까? 2의 20승은 10의 6승이죠 6승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2의 10승은 킬로바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2의 20승은 메가바이트죠 2의 30승은 기가바이트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거는 10의 3승이다 얘는 10의 6승이다 얘는 10의 9승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얼마입니까? 이게 1600만인데 1600만인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아이고 16000으로 썼네요 1600 1600만인데 이 1600만이 여기에다가 곱하기 1024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1024를 해주면 이 부분 정확한 값은 1024 값이죠 그래서 그냥 대략 1600만 개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1600만 대 자 그러면 여기는 0이 2개니까 2의 8승이 2개니까 2의 16승이 되는 거죠 2의 16승은 얼마예요? 65536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2의 8승이니까 바로 256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호스트 부분은 24비트이므로 2의 24인데 호스트 비트가 0이거나 1인 경우를 빼줌으로 2의 마이너스 1을 해준다라고 되어있죠 사실은 0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0은 뭐냐면 대표 아이디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5는 255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캐스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를 항상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56인데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254대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간단히 이 호스트의 개수가 나왔다라는 의미를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 아 쉽게 얘기하면 A클래스는 1600만 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고 B는 65,000대 연결할 수 있고 C는 254대를 연결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걸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한 번쯤 그냥 알아두시고요 알아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 아까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IP 주소를 보고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면 A클래스 같은 경우는 0부터 127까지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는데 0부터 127까지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7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127.0.0.1은 루프백 주소로 쓰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127은 아니고요 A클래스 같은 경우는 0부터 126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126까지 이해되셨죠? 127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A클래스는 0부터 126까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가 0부터 126 안에 범위가 들어가면 아 이건 A클래스의 통신망을 가지고 있구나 B클래스는 128부터 191까지 C클래스는 192부터 223까지 우리 그래서 공유기에서 쓰는 IP 주소를 확인해 볼 때 IP 주소 보면 다 어떻게 써있나요? 192.168.0.15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우리가 C클래스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맨 앞에 있는 192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A클래스에 해당하면 0부터 126까지 B클래스면 128부터 191까지 C클래스면 192부터 223까지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A, B, C클래스에 대한 거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D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으로 쓴다라는 얘기고요 E클래스는 실험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224부터 239까지는 D클래스 E클래스는 240부터 254까지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클래스의 종류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서브넷 마스크인데 이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망을 구분하는 건데 IP 주소에는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하는데 호스트 아이디가 이 뒤에 땡땡땡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0이 3개가 있으면 A클래스, 2개가 있으면 B클래스, C클래스는 마지막에 0이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IP 주소의 체계에 대해서 각각의 어떠한 클래스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거는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구분을 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네트워크 아이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서 클래스의 종류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서브넷 마스크의 0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3개가 있으면 2에 24승으로 해서 2에 24승이니까 1600만대, 여기는 65,000대, 여기는 254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IPv4와 IPv6의 서로 비교해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Pv4는 10진수의 숫자로 되어 있는데 IPv6는 16진수로 표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는 점으로 구분하지만 얘는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IPv6는 16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비트씩 4개니까 총 32비트고 IPv6 같은 경우는 16비트씩 8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서로 구분해 가면서 꼭 알아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자리는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사용하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2의 8승은 256인데 0부터 255까지 그래서 256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는 5개의 클래스로 나눠지는데 A부터 E 클래스까지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주로 ABC 클래스로 쓰게 되고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E 클래스는 실험용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IPv4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0억개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고갈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IPv6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인터넷 IP 주소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IPv6가 되는 거죠 실시간 흐름 제어로 자료 전송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비밀보장 등 안정성이 더 뛰어난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각 주소의 부분이 0으로 연속된 경우 0은 콜론으로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고요 주소의 한 부분이 0일 경우에는 콜론으로만 표시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 세 가지 종류의 주소 체계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URL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URL은 뭐냐면 인터넷상의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준 주소 체계를 의미하는 거죠 인터넷상의 표준 주소 체계를 뭐라고 한다? URL이라고 한다 형식은 프로토콜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호스트 주소, 그 다음에 포트번호가 있으면 포트번호 그리고 파일 경로를 쓰면 되겠죠 디렉토리나 또는 파일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HTTP 이렇게 쓰죠 그것은 뭐예요? 인터넷 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HTTP 예를 들면 www.영진.co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호스트 주소를 이와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포트번호가 있으면 예를 들면 8080 이렇게 쓰거나 뭐 이런 포트번호를 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bc.htm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주소가 갖는 URL이 되는 거란 얘기죠 이해 되셨나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형식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각 프로토콜에 따라서 아까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썼는데 프로토콜에 따라서 HTTP는 80, FTP는 21, 텔렛은 23, 뉴스는 119, 고퍼는 70에 포트번호를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URL에 대해서는 이 포트에 대한 형식에 대한 부분들 잘 나오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에 이 번호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말은 통신규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차나 규범 통신을 하기 위한 절차나 규범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oT라고 하는 거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이거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무선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술 이것이 바로 사물인터넷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싱과 무선 기술이 융합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확장이 되고 앞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발전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이 있는데 도메인 네임은 숫자를 중심에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2.168.0.23이라고 하는 이러한 IP 주소가 있는데 이 IP 주소를 우리가 그냥 보통은 뭐라고 해요 예를 들면 www.영진.com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영진.com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IP 주소로 되어 있는 거를 모든 인터넷 주소를 이 IP 주소로만 다 이해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쉽게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진.com 아마 아 영진.com 금방 알 수 있죠 또는 기타 다른 IP 주소들 또는 이러한 주소들의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기 쉬운 단어로 문자로 우리가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영문자는 A부터 Z까지 숫자는 0부터 9까지 하이픈을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첫 글자는 영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하이픈으로는 끝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점 우리가 다시 라고 하는 걸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com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com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네 자리로 구분된 문자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를 통틀어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주소 IP 주소도 고유한 주소지만 도메인 네임도 고유한 주소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에 속하는 영역 도메인을 계층 구조로 나타내서 오른쪽 항목으로 갈수록 그룹의 규모가 커지는 그러한 방식을 말하는 거고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NS가 바로 문자로 된 것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한다? DNS 이거 용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요 국내 도메인은 KR 리그에서 관리를 하고 전 세계 IP 주소는 ICANN에서 총괄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과 도메인 네임을 좀 기억을 꼭 해두시고 이 부분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진.co.kr은 하나의 도메인 네임이고 그 다음에 영진 따로, kr 따로, co 따로는 각각의 도메인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은 이렇게 쓰는 걸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거고 각각을 뭐라고 한다? 도메인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P 주소 체계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접할 때는 근데 이 부분을 몇 번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면 문제 맞추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매 시험에 한 문제씩 꼭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꼭 준비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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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